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어떤 드래곤볼이라고 하시면 용신을 불러올 수 있는 드래곤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들 어릴 적에 드래곤볼은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나오는 가장 주된 1성구, 2성구, 3성구 그 드래곤볼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래곤볼을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래곤볼은 7가지, 1성구부터 7성구까지 모두 모으게 되면 용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반다이에서 출시된 드래곤볼 정품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정식 제품이고 이렇게 보시는 대로 1성구부터 7성구까지 잘 보관되어 있는 케이스와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출시된지는 한참 지났는데 제가 영상을 뒤늦게 찍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네요. 자 먼저 일단 1성구를 꺼내서 보죠. 자 1성구를 꺼내서 보니까 이 안쪽에 별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저 별이 1성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되게 많은 드래곤볼 매니아 분들께서 단점으로 지적해 주셨던 점이 그대로 있네요. 굉장히 많은 1성구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별이 입체적이지 못합니다. 별이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별로 보이지만 이렇게 돌리게 되면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뭐 이 제품에서도 그 부분은 해결하지 못했네요.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드래곤볼의 질감이 유리는 아니고 플라스틱 같긴 한데 굉장히 깔끔한 마감으로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을 사포질한 느낌도 거의 들지 않고요. 굉장히 매끈매끈해서 괜찮은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일단은 7성구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드래곤볼을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뭐 어쨌든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드래곤볼 크리스타볼로 출시된 제품을 하나쯤은 집에다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가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이 7성구를 앞에 두고 소원을 좀 빌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